자, 거의 안쪽으로 제르소! 제르소 슛! 제대로 팔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용환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수비 커버 들어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 라인을 흐벌면서 골파에 들어갔던 주민규. 반대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기회를 제르소에게 내줬었는데 빠르게 뛰어들어오면서 수비를 해줬던 김용환 선수가 제르소를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맞고 불자 제르소 맞고 나가게 됐습니다. 네, 김용환 선수가 터치한 공이 제르소 선수를...